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가 골라 볼게요. 청의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입니다. 뭘까요? 조미소 통상 조약이 되겠죠. 그죠?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에 어떤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? 우리는 중국과 친해야 한다. 그리고 결 일본, 일본이랑 맺어져야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연결이 연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. 연합이 돼야 된다. 연미국이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었습니다. 이래야지만 우리가 남아는 러시아를 막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. 이게 조선책략의 내용이었습니다. 황춘쉰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고요. 이거를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오게 됐던 것이죠. 그런 다음에 조미소 통상 조약 청나라의 알선으로 맺어지게 되고요. 그렇다면 이 조미소 통상 조약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져 있을까? 자 미국이 그냥 막 이런 조약 맺지 않았겠죠.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혜택을 가져가고 싶었겠죠. 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져 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베트남 파병 이거 언제예요? 아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죠. 관련한 문서로 브라운 각서라는 게 있습니다.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고요. 자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. 통감부는 언제 설치돼요? 울산의 약 이후에 설치가 되는 것이겠죠.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.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된 건 제1차 한일협약이 되겠고. 이것 때문에 우리 독도가 강탈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. 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. 이거는 이제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. 1907년도 되겠습니다. 자 따라서 밑줄 친 이 조약은 조미소 통상 조약이고요. 관련된 내용 골라주시면 1번인데요. 그나마 좀 요게 좀 어렵게 나왔던 내용입니다. 이렇게 조약의 내용 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그동안 좀 잘 출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왔어요. 하지만 보기만 봐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긴 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겠죠. 따라서 답 1번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